안녕하세요 다육카았습니다 야 요거 보세요 요게 파스텔이라는 다육 인데요 제가 요렇게 작은 화분에서 요걸 키웠답니다 요거 한 1년 조금 더 키운 것 같아요 많이 자랐어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원래 요 화분에 심을 때는 요렇게 작지 않았어요 근데 자라서 이래요 그리고 요 화분 요거 한번 또 보시겠어요 요거 요거는 위에가 아주 그냥 이게 형편이 없죠 아래는 튼실하게 목대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제가 이거 입장을 강제로 떼내서 이렇답니다 목대 좀 보세요 아주 흉하죠 이런 데가 이게 강제로 뛰는 이렇게 됩니다 하엽이 바짝 노랗게 바짝 마른 다음에 띄어야 되는데 이렇게 강제로 뛰어내면 이렇게 된답니다 이파리가 축축 쳐지는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올 여름에 좀 뛰어냈더니 이렇게 목대가 안 이쁘게 됐어요 요런 것들은 그래도 고고 저거 보단 조금 낫죠 요거는 이제 요렇게 공중뿌리도 나고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요걸 한번 같은 화분에 하나분으로 이렇게 지금 좀 합식을 좀 해보구요 요거는 네티지아 인데요 제가 500원 짜리 사다가 아 이거 굉장히 오래 키웠어요 이거 한 4년 정도 키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가물가물 합니다 이거 어 이천 시민다육에서 500원 짜리 가지고 키웠던 아인데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잘 자랐는데요 지금 올해 이렇게 공중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양도 요건 봄에 또 분갈이 하다 또 이렇게 잘라 분질러 먹었구요 이게 좀 시연 차는 것 같아요 이제 뿌리가 그리고 요 아이는 어 올 1월 달에 육남매농원에서 데리고 온 그 5천원에 세포토 하든 네티지아 에요 하나는 또 금이 있어 갖고 제가 하나 가지고 왔었고 하나는 또 언니들이 좀 구매 좀 해달라 그래서 갖고 와서 다 가져가고 하나는 남은 아인데 요 아이가 금기가 있었네요 요 아이 근데 지금은 금기가 다 사라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금기가 있어서 한 포톤 데리고 왔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던 아이인데 세상에 이렇게 웃자라 버렸답니다 대나무인가요 근데 요 아이도 이렇게 실뿌리 공중뿌리를 내고 있어요 대나무처럼 자랐죠 저희 집이 해가 모자라서 참 다육이가 키우기가 어려워요 자 이거 분갈이 한번 해볼게요 파스텔인데요 이 아이 먼저 한번 빼볼게요 오와 나오지도 않네요 우와 하 분이 이제 여러 개다 보니까 이제 보세요 안에 꽉 찼어요 뿌리가 얼마나 내렸는지 여기 다 녹아 있네요 뿌리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이게 좋으세요 세상에 뿌리가 끝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 녹아서 삭아서 이러고 있어요 저 분갈이 해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네요 이렇게 뿌리가 하하 그러니까 요렇게 공중 뿌리가 이렇게 나가지고요 이렇게 하하 아이고 세상에 미안해 죽겠네 야 파스텔아 미안하다 세상에나 자 요렇게 해서 분갈이 한번 해봐 이렇게 털어요 잘 털어요 그냥 뿌리를 이렇게 잘 털면 됩니다 여기 있는 잔뿌리 있죠 요런거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다 털어주세요 이렇게요 깔끔하게 쇳뿌리를 적심대에서 쇳뿌리를 받잖아요. 굵은 뿌리만 놔두고 이렇게 잔뿌리는 이렇게 털어주시는 게 좋아요. 공기하고 이렇게 접하잖아요. 이게 다 나중에 사그라져요. 이게 여기에서 뿌리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쇳뿌리가 여기 굵은 뿌리에서 나와야 되지 이 잔뿌리는 다 사그라져서 나중에 다 태화되어 버려요. 녹아버려요.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털어주는 게 좋아요. 이것도 엄청나네요. 어머야 세상에 이게 좀 봐. 아이고 미안해라. 밑에까지 뿌리가 다 녹아서 사그라져서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. 이게 그 잔뿌리가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.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굵은 뿌리만 놔두시고 이렇게 잔뿌리는 이렇게 다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다육이가 탄력이 없고 안 자라잖아요. 그럼 이런 경우가 많아요. 뿌리가 이렇게 화분에 꽉 차가지고 분갈이 해달라고 아우승인데 입장만 보고서 아이고 너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분갈이 안 해주고 여기에다가 영양제 막 들이 막 부어주시고 또 물 막 주고 이러면 결국은 밑에가 뿌리가 다 썩어가지고 구사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렇게 되잖아요. 요렇게 되면은 한번 분을 한번 쏟아보세요. 이게 분을 이렇게 뭐 일대 첫 때는 뭐 분을 한번 빼봐야지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야 이거는 봄에 제가 분갈이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네요. 봄에 분갈이 한 것 치고는 이렇게 좀 보세요. 밑에까지 뿌리가 다 내려가서 녹았어요. 여기 밑에까지 여기 좀 보세요. 이런데 어머 세상에. 어째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려가가지고 여기 좀 보세요. 여기 망까지 내려갔어요. 이렇게 6개월인데도 그러니까 1년에 한번 해주면 어렵다는 얘기죠. 여기 좀 보세요. 아주 그냥 송송송송 났어요. 공중벌이가. 여름에 자꾸 나고 있더라고요. 이게.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거를 봄에 분갈이 했는데도 이러네요. 와 이거 어째 이렇게 잘 자랐대. 아이고 이렇게 집사가 미련합니다. 이거 사실은요. 봄에 분갈이 했다고 안 해주려고 했어요. 공중뿌리가 자꾸 이렇게 나와갖고 지금 털어보는 거예요. 공중뿌리가 이렇게 안 났으면 얘 지금 올 내년 봄에 분갈이 해주려고 그랬거든요. 아이고 내년 봄에 해줘서 아마 죽었을 것 같네요. 상태가 아이고 이 아이도 세상에 어쩌면 이 아이가요. 여기 이렇게 있던 아인데 잘라진 아이 삽목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자랐습니다. 여기 붙어있던 아인데 봄에 분갈이 할 때 이거 잘라진 아이였어요. 세상에 이렇게 와 참 아이고 와 이것 좀 한번 보세요. 이거 이거 화산석이잖아요. 이거 화산석을 제가 이렇게 깔아봤는데요. 이 화산석은 습기를 머무르고 있지 않잖아요. 그래서 뿌리가 안 내려가요. 이렇게 이 화산석은 그리고 그 화산석 위에까지만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이야 이거 제가 화산석을 아래 배수청으로 깔아봤는데 이렇더라고요. 그래서 란석을 깔다가 혹시나 싶어서 화산석을 제가 깔아봤거든요. 그런데 란석이 나요. 화산석보다는 보세요. 뿌리가 하나도 안 내려갔죠. 이렇게 이렇게 바짝 말로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화산석을 배합토에만 섞어요. 제가 저거를 해서 왜 그러냐면 여름에 저 화산석을 섞으면 여름에 물 있죠. 물 주면은 물 물 마름이 잘 되고 저기서 공기를 조절을 해주는지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지 이 아이들이 조금 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배합하는 데만 섞어요. 제가 배합토에만 아이참 이것도 많이 자랐네요. 자 이렇게 다 뜯어줍니다. 그리고 입장도 조금 이렇게 뜯고 할게요. 너무 이게 많이 자랐어요. 이렇게 파란 거를 이렇게 뜯음 있죠. 목대가 상처가 나기가 쉬워요. 아까 그 파스텔 보셨죠. 이거 잘 뜯으셔야지 이걸 잘못 뜯으면 그런 상처가 나와요. 그래서 조심해서 뜯으셔야 돼요. 이런데 뜯으실 때는 어차피 하엽이 될 거라 제가 이렇게 뜯고 합니다. 이렇게요. 여기가 조금 간당간당합니다. 시원찮습니다.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만큼을 묻어야 되려나요? 여기 안 좋네요. 여기가 아니면 뜯어야 될까요? 묻어야 될까요? 하하 갈등입니다. 그냥 놔두면 뜯어질 것 같은 생각이에요. 자 이것도 한번 또 볼게요. 올봄에 한 거는 펄라이트가 조금 덜 들어간 것 같아요. 이것 좀 보세요. 먼일로 또 펄라이트를 조금 덜 썩고 했네요. 펄라이트가 저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이 아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. 펄라이트 저기 파실때 저는 이게 서쪽이라 많이 웃잖아요. 그래가지고 용토 바특을 쓰는데요. 용토라고 할게요. 바특을 그냥 용토 10 펄라이트 20 70을 여러가지로 혼합을 하는데요. 녹소토도 10 정도 넣고요. 그 다음에 에스라이트 10 그 다음에 또 저곡토 10 30이죠. 한 40 정도를 중립마사 10 정도 그 다음에 강몰에 한 20 소립마사 20 요정도로 해서 70을 맞추고 있어요. 그 70은 여러분들이 그 배수청을 집안 환경에 따라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목대로 이렇게 자라서 이런 아이들은 굳혀야 되잖아요.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거의 뭐 마사에만 심어도 이거 잘됩니다. 이제 굳어지면서 나무처럼 이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. 어린애들 자랄 때는 상토를 조금 한 20 정도 넣어주시고요. 이렇게 다 자란 아이들은 이제 굳혀야 되기 때문에 상토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. 이제 나무처럼 이제 이 아이는 그냥 나무처럼 이렇게 자랍니다. 이렇게 해서 다 다듬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다듬고 해볼게요. 배수층으로 난서 깔았고요. 비가 와서 다 젖어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예전에는 대립마사를 깔았는데요. 요새는 이렇게 펄라이트를 조금 깔아보고 있어요. 무게가 너무 나가가지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토동이 그 흙에다가 펄라이트하고 계피가루하고 중립하고 대립 한 줌씩 넣어가지고 제가 조금 좀 섞었어요. 그게 조금 좀 가는 가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어떡하죠. 여기다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이 화분이 너무 큽니다. 이렇게 어쩔까요. 커도 그냥 심어볼까요. 야 이거 어떡하지. 이거 우암도에서 사는 이 화분인데요. 너무 큰 것 같은데요. 야 작은 화분으로 좀 옮겨볼까요. 이 화분으로 이 화분으로 한번 옮겨서 해볼게요. 이걸로 이것도 너무 작지 않을려나. 오 괜찮네요. 여기에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키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또 이렇습니다. 이렇게 하고서 앞에 이거 키우던 거 있죠. 이 아이도 같이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어차피 이제 자꾸 화분만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갖고 손으로 딱 잡은 다음에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뿌리를 잘 정리하구요. 이거 하나에 있던 아이도 옆에 심어줄게요. 자 이렇게 해서 복토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복토해서 보여드리구요. 이거 파스텔 얼른 또 심어볼게요. 이거 깔아놨어요. 제가 이 화분이요. 아이고 이 화분이 6천원짜리고 싸고 저렴한데 언니들이 무게가 나간다고 다 안 가져가서 제가 다섯 개를 사용하게 됐답니다. 자 키를 좀 한번 맞춰보구요. 키가 좀 큰 거는 뒤로 아유 비행기 지나가네요. 비행기가 참 몇 분에 한 번씩 지나가서 참 어렵습니다. 이렇게 꽃송이처럼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잡고서 한번 넣어볼게요. 잡고서 탁탁 치셔야 돼요. 잡고서 자 해서 이렇게 심어졌는데요. 여기 있죠. 그 목대가 시작되는 부분 거기 기존 있던 거기까지 잘 저기를 하시고 여기 화분 있잖아요. 화분에서 수평을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. 왜냐면 통풍이 여기 목대하고 여기 흙하고 접하는 부분에 이게 통풍이 잘 안되면 거기에 물음이 자주 잘 와요.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보시게 되겠지만 여기에서 화분 밑으로 흙이 푹 내려가지 않도록 바람이 이렇게 딱 불면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거기 흙하고 있는데 거기가 목대가 무르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배합토를 이렇게 얹었고요. 아직 마사는 마감을 안 했습니다. 저는 마사로 여기 마감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레티지아 파스텔 이렇게 한번 분갈이를 한번 해보았 답니다. 이렇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요 레티지아 이렇게 웃자라버렸잖아요. 나무처럼 이렇게 됐는데 하우스님은 이건 적심 안 하시나요? 이렇게 여쭤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요거를 적심을 하지 않고 그냥 키울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금방 목질화가 될 거고요. 여기에 있죠. 이거 이게 가을에 성장을 하면 이게 좀 굵어져요. 이 대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안 떼었잖아요. 입장을 이걸 다 띠면 띠는 것 보다 이렇게 붙여 놔두는 게 이게 목대가 굵어지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조금 더 나아요. 홀딱 다 떼는 것 보다 홀딱 다 떼면 이게 잘 안 굵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밑에는 뗐지만 여기 위에는 붙여 놨잖아요. 적심을 하지 않고 그냥 키우려고 여기 입장을 다 이렇게 붙여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. 모양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돼서 그냥 이게 실제로 한 뺨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한 뺨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나무처럼 그냥 이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그냥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. 화분 하고도 어울리네요. 화분 예쁘네요. 이게 12,000원 짜리인데 세일해서 6,000원 짜리예요. 괜찮네요.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그냥 입물 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이코스 였습니다.